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메소드 레퍼런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First Class Function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요 Java 8에 추가된 함수형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함수형 기능들 추가로 생긴 변화의 핵심 그러니까 오라클에서 왜 이런 것들을 추가하게 됐는지 그런 이유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추가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의 핵심을 살펴보면 이게 First Class Function, Java가 First Class Function을 지원하게 됐다 이건데요 이 First Class Function이 갖는 의미는 이제 Function이라는 어떤 행동을 하는 어떤 이제 그 오퍼레이션을 처리하는 그런 메소드가 이제 그 일반 데이터처럼 그러니까 Functional Programming에서 보면은 거기 있는 Function들, 이 함수들은 데이터, 어떤 값처럼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파라메터로도 받을 수도 있고 Return 값으로 넘길 수도 있고 반환할 수도 있고 Data Structure나 이런 데, Variable 같은 데 저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함수를 이제 데이터처럼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이제 First Class Function인데 Java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어... 이... Java A에서 오면서 메소드랑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언어에서는 뭐 보통 메소드 하면 어떤 오브젝트 안에 있는 그런 펑션들이 메소드고 밖에 있으면 펑션이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있는데 Java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란 게 없고 메소드라는 것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펑션이라고 말하는 거는 Java에서는 메소드인데 Java는 그 메소드란 게 꼭 클라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스 멤버 메소드 형태라 유틸리티 클라스를 만들고 클라스에서 스태틱 메소드를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게 이제 오브젝 멤버 메소드여 가지고 쓰려면은 이제 어떤 클라스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는 어떤 Lambda expression 같은 걸 써가지고 우리가 functional interface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abstract 메소드... 아 그 전에 이제 제가 클라스에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이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이 메소드가 클라스에만 포함이 되는 게 아니고 인터페이스에서도 그 signature뿐 아니라 이제 메소드 바디까지 가질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default 메소드라는 게 추가가 됐고 그리고 또 static 메소드도 가질 수 있어서 그런 이제 유틸리티 클라스가 아니라 유틸리티 어떤 인스턴트 인터페이스를 또 만들 수가 있게 됐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abstract 메소드만 가지는 인터페이스는 우리가 functional 인터페이스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구현하는 구현체를 따로 코드를 작성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인스턴스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Lambda expression을 통해서 바로 그 표현식을 통해서 functional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하나의 abstract 메소드가 해야 될 일을 바로 지정을 하면서 정의를 하면서 그걸 또 인스턴스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Lambda expression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 건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function을 first class로 쓰고 이걸 데이터처럼 쓴다고 했는데 자바의 function에 해당하는 메소드 이건 여전히 우리가 메소드 자체를 넘길 수가 없잖아요 어떤 function에다가 그렇죠 그래서 여전히 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메소드를 그 다른 메소드의 파라메터로 넘긴다든지 아니면 그런 거를 이제 그런 메소드를 반환을 한다든지 리턴할 때 이미 어디 어떤 클라스에 있는 메소드를 리턴 한다든지 그걸 어디다 저장해서 꺼내서 쓰고 그런다든지 그런 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메소드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요 그걸 그래서 오늘 설명할 게 바로 그 메소드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레퍼런스가 도대체 어떤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메소드를 파라메터로 넘길 수 있는지 이걸 리턴 값으로 받을 수가 있는지 또 어디 variable이나 data structure에 저장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제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쉬워지니까요 코드를 작성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잘하게 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메소드 레퍼런스를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예를 좀 들어보자면요 우리가 이제 주로 쓸 수 있는 흔하게 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자 뭐 그 우리 컬렉션 컬렉션에 이제 그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제 for each 메소드는 많이 써봤는데 예제에서 이전에 얘기를 했지만 제가 얘기를 했는지 확실진 않은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그 컬렉션 그 자체에도 for each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제 이 터러블 인터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제 뭐 보시면은 어 컬렉션 자체가 컬렉션 인터페이스 자체가 컬렉션 인터페이스 자체가 컬렉션 인터페이스 자체가 음 예 이 터러블을 상속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 터러블 안에 있는 그 for each 를 당연히 쓸 수가 있겠죠 for each 메소드를 자 그래서 어 이 for each 메소드를 쓸 때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슈머를 봤는데 컨슈머는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죠 그래서 다시 이제 예전에 뭐 펑셔널 인터페이스 이제 주로 사용하는 네 가지 이렇게 해서 봤는데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살펴보면요 컨슈머는 이제 펑셔널 인터페이스인데 어떤 타입 티를 봤고 리턴은 아무것도 안하죠 보이드 어 보이드 리턴 리턴 타입은 보이드구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리턴 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어떤 어 그 이 안에 있는 엘레멘 하나를 받아서 우리 인티저니까 그냥 i라고 간단하게 해주고요 이제 출력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출력은 이렇게 하면은 그냥 i가 이제 저 안에 들어있는 인티저 들이 한 줄에 하나씩 이제 출력이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이 이 경우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 잘 보시면요 우리가 지금 이 for each 안에서 하는 일이 뭔지 살펴보면은 파라메터로 이제 어떤 이 안에 들어있는 엘레멘 하나 받아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println 메소드 system.out에 있는 println 메소드에 그냥 그걸 넘겨주는 거 밖에 안 하죠 다른 건 하는 게 없이 이 안에 있는 파라메터가 사용됐고 그 파라메터를 어떤 다른 메소드에 그냥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안에서 하는 일은 그냥 넘겨주는 건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우리가 그냥 이 일을 하는데 람다 엑스프레션을 안 쓰고 이 메소드를 넘겨서 처리할 순 없을까 자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왜 이런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지 살펴보면요 제가 이제 그 자바에서 펑션에 해당하는 거는 메소드라고 메소드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메소드인데 제가 first class function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이제 펑션이 first class이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람다 엑스프레션 이런 걸 써서 펑션을 이렇게 메소드로 메소드 파라메터로 넘길 수가 있게 됐는데 그 자바에서 펑션에 해당하는 건 메소드잖아요 그러면 메소드 자체도 사실 이렇게 파라메터로 넘길 수 있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된 first class function을 지원하는 게 되겠죠 자바가 근데 이제 뭐 이전에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자바 8부터는 그것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메소드 자체도 펑션 이제 자바 펑션에 해당하는 메소드 자체도 어 펄스 클라쓰기 때문에 넘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냥 자 여기다가 이걸 넘긴 아이고 자 파라메터로 그냥 넘긴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이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메소드를 여기다 넘겨 갖고 처리하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프린트 린 메소드를 넘기는 건데 그냥 이렇게 다스 사용해서 다 노테이션을 쓰면은 우리는 이걸 이 메소드를 호출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어떤 이 안에 있는 멤버를 사용하고 싶은 건지 이 메소드를 넘기고 싶은 건지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메소드 호출인지 메소드를 여기다가 넘겨주고 싶은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바 아잇에 도입된 새로운 신텍스는 새로운 문법은 이렇게 콜론을 두 개를 써줍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이제 메소드 레퍼런스를 나는 이쪽에 넘기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메소드 레퍼런스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러면은 이 메소드 레퍼런스가 그냥 이 파라메터로 이 for each의 파라메터로 그냥 넘어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가능한 이유는 for each 어 살펴보셨는데 좀 전에 컨슈머를 파라메터로 봤죠 컨슈머는 Functional Interface고 어떤 타입 T를 받고 return은 안해요 void에요 자 그러면은 이 프린틀린 메소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메소드 시그너처를 보시면은 자살 보시면은 어떤 object을 받아요 이건 어떤 타입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 파라메터로는 object을 받는데 return은 void에요 그러니까 return을 안하는 거죠 자 잘 보시면은 컨슈머랑 사실은 이제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이 T도 어떤 타입이든지 될 수 있잖아요 이 generic type parameter에 따라서 프린틀린 도 object인데 이것도 어떤 타입이든지 파라메터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타입이든지 될 수 있고 어떤 레퍼런스 타입이든지 될 수 있고 저는 void니까 아무것도 안하죠 아무것도 return 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아니죠 여기 프린틀린 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for each 에다가 컨슈머에 해당하는 뭐 컨슈머를 그 컨슈머 오브젝을 넘기든 lambda expression을 통해서 그런 컨슈머 그 오브젝을 넘기든 이제 그건 이제 설명 드렸지만 런타임에 이제 어 생성이 돼서 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 그냥 이렇게 lambda expression만 사용해서 어 이 어떤 이제 펑션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을 한 건데 이거를 이제 컨슈머를 컨슈머 오브젝을 넘기든 lambda expression을 쓰든 이 컨슈머 여기에 해당하는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프린틀린 도 이게 똑같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제 메소드 시그니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프린틀린을 사실 넘겨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거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주면 이제 뭐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클립스도 분명히 지원을 할 텐데 인텔리제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인텔리제이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론 두 개를 써주고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안에 메소드 목록이 쭉 떠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는 프린틀린을 넘기고 싶으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어 자 이 이 컨슈머에 해당하는 이 컨슈머가 가지는 이 Single Abstract 메소드 단 하나의 메소드 가지고 있는 이 시그너처랑 똑같은 시그너처를 갖는 완전히 똑같은 않지만 이제 뭐랄까 호환이 된다고 봐야겠죠 리턴 타입 없고 어떤 타입이든지 받으니까 호환이 되는 다른 메소드를 그냥 넘겨주면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럼 똑같이 찍혔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를 알아본 건데 어 이거 말고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다른 경우를 들어가지고 또 메소드 레퍼런스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그런 걸 또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 자 자 자 나를 저는 자막 제거 자 자 자 자 자 자 감사합니다.